이틀은 매달의 배경을 못하고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양궁을 하는구만 오랜만에 양궁을 하는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mcp127이 스테이퀴즈을 맞이해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펴고 가슴 펴고 현진아 항상 가슴 피라고 5점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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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찍지 마세요 아 찍지 마세요 부끄럽단 말이야 가슴 펴고 고개가 옆으로 꺾으면 안 되지 잘 쪘어? 몰라 그런가 봐 음악 바들바들한데 제발 좀 말해 주려면 나 저런 것도 말해 주려면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와우 아 아 아 계속 웃으며 으 네 그것이 문제로다 하 집중 집중 야 부럽다 이번에 눕빌이 뭔가 내가 다 말아먹을 것 같은데 괜찮아 이번엔 결과는 기대하지 않아 아 내기하자 과연 커피는 누가 살 것인가 팔 팔 예 예 프리 커피 아 지난번에 정말 아쉽게 졌죠 아 그쵸 그쵸 2등 네 2등 너무 아쉽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꼭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형이 또 운이 좋게 깬거라서 운이 좋게 깹시다 세타 엑스텐 오픈 비어 가자 세타 엑스텐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